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코치 지음 박미원 옹김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80대 20의 법칙을 이용하여 적게 시간을 쓰고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이뤄내는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일하면서도 성공하고 돈도 시간도 여유로울 수 있고 더불어 인간관계도 편해지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어떤 것도 조금이 아니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가능합니다.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의 함정은 매번 똑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미미한 발전만 남게 됩니다. 대신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놀랄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멋진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꿈꿔볼 만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고 좀 다르게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한데 모은다면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사상가, 철학자 또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내므로써 성공했는지 아니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또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뤘는지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서 좀 더 성공하기 쉬웠는지 그들은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며 즐겼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주 적은 돈과 노력을 드리고도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최고의 것들은 공짜이거나 거의 공짜처럼 노력 대비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함을 표현하기, 친근감 드러내기, 노을과 해돋이 보기, 동물과 환경 돌보기, 아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기, 친절하게 대하기,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기, 이 모든 것들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게 합니다. 즉, 노력에 비해 보상은 크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하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이것을 어떤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언제나 효과적이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항상 알려주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것의 문제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는 쉽게 유지되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생각이 인생의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적은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어려운 것이 쉬워집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은 언제나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점차 수월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쉬워지고 종종 쉬운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때고 습관을 바꿀 수 있지만 이른 시기에 바꾸는 편이 더 쉽습니다. 쉬운 일을 예로 들면 과식하기, 걷기보다는 차로 이동하기, 사소한 일에도 화내기 등의 습관은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고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반면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해놓고 보면 잘한 일들은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점점 수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습관을 좀 더 빨리 갖는다면 적은 에너지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간의 습성을 고려하면 취할 만한 좋은 습관들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껏 읽어온 다른 좋은 습관을 방해하지 않고서 갖고 싶은 몇 가지 멋진 습관을 신중히 선택해 잘 마스터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습관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몇몇 습관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이로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그마한 선행의 노력으로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더욱 건강해지거나 더 매력적인 몸매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지적훈련을 하면 기민해지거나 지적능력이 향상됩니다. 사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관대하면 기분이 좋아지며 관계가 기뻐집니다. 어디서든 칭찬하거나 감사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입의 10%를 저금하거나 투자하면 미래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온전히 편안하게 보내면 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덜 애써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의 20%에서 행복의 80%를 느낍니다. 시간의 80%가 단지 행복의 20%에만 기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룬 80%의 성과는 대체로 시간의 20%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80%의 시간이 성과의 20%만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시간의 쓰임새를 바꾸므로써 삶의 질을 형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행복하고 생산적인 몇 가지 일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높은 성과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많이 쓰는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시간은 짧고 반대로 나쁜 시간은 깁니다. 이 둘을 바꿔치기 하면 좋습니다. 좋은 시간은 길어지고 나쁜 시간은 짧아져서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인생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시간 관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 혁명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걱정은 떨쳐내고 더 적게 일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 리스트는 집어던지고 하지 않을 일들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덜 행동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 중요치 않은 일이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돈을 모으는 기본적인 80대 20 루트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도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자신의 다른 채무도 역시 다 청산하는 것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자율이 매우 낮다 해도 저축한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는 것보다 더 매혹적인 투자처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줄여라. 적게 지출한다. 정신용카드가 필요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 만큼만 쓰게 된다. 물건을 구매할 때 좀 더 가려서 지출하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물건에만 소비하라. 즐거움의 80% 이상을 가져다 주는 것에만 20%가 넘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절약하라. 스스로 질문하라. 이 물건을 사면 내가 정말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출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의 20%가 나에게 만족감의 80%를 가져다 주는가? 그게 아니라면 당장 소비를 그만두라. 그렇게 되면 자신 최고의 20%에 쓸 돈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삶의 에너지 또한 갖게 된다.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며 애쓰지 않아도 된다. 가성비가 높은 물건을 고르라. 월급 인상이 있으면 그 인상분의 절반은 저축하라. 은행의 이체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매년 대청소하듯이 물건을 정리하라. 잡동산인은 버리고 작은 물건은 친구나 이웃에게 주거나 값나가는 물건은 팔아서 투자를 시작하라.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월간 분석표를 그려보라. 자신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반면 수입은 늘도록 도와준다. 돈이 지출되는 한 가지 항목을 없애라. 그만큼 기부하라. 이런 행위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또한 신기하게도 수입을 증가시켜주기도 한다.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려는 챗바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삶의 잘못된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좋고 만족스럽게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움켜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효율적인 습관들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습관이 도움이 안 되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행복이나 만족이 없는 그 어떤 것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에도 또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또는 부탁하는 일에 늘 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원하는 삶의 일부인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일이 나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정확히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적게 함으로써 더 많이 즐기게 됩니다. 정해놓은 목록에서 아이템들을 빼보는 것입니다. 일을 덜하고 쇼핑도 덜하고 너저분한 옷장도 치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화나는 일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도 떨쳐내고 미워했던 상대도 용서하고 어렵지만 친구들도 너그러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행복해지는 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도 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손질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미팅이나 여행, 인간관계들은 끊어야 합니다. 발전이 없는 어떤 일도 멈춰야 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되거나 보람 없는 일들은 갖다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반드시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몇 가지 80대 20 행동들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주위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지만 초인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함으로써 지금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걱정거리를 줄이면서 삶이 차차 변하게 됩니다. 80대 20 행동의 비결은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들에 인색해져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아끼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행동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몸에 뵌 생각과 느낌보다는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게 더 쉬운 법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알아서 해결됩니다. 해야 할 일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80대 20 목적지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가장 쉬운 루트로 해야 합니다. 가장 적은 노력과 스트레스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80대 20 루트입니다. 셋째, 80대 20 루트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80대 20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인생을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적게 노력하면서도 더 훌륭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